네별과 같이 쓰는게 무슨 곡선으로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단축키면 Ctrl M을 누르십니다. Ctrl M을 누르면 곡선으로 그래프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살짝 누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지죠. Y축이 결과값이거든요. 결과 Y축을 보세요. 밝아지고 아니면 밑으로 가는거죠. 자 원래대로 가는건 뭐죠? 아까 네별처럼 라이트 누르고 취소를 누르면 원래대로 가요. 여러분 보시면 결과값이 Y축이 뭐냐 하면 입력값이죠. 아까 네별에서 보면 입력값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입력값은 결과값에 대해서 반대라고 그랬죠. 얘가 이렇게 가면 어두워지는게 안되고 밝아지죠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하얀 속으로 갈수록 어두워지죠. 자 그러면 흰색이 검정색이 되고 검정색이 반대가 되면 어떡하죠. 결과값이 모두 하얗게 되고 뒤집어지면 보수효효과가 나죠. 보통은 할 때는 이렇게 밝게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렇게 요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레벨하고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레벨을 쓰고요. 좀 전문가 분위기를 날려면 컨트롤에 뭘 써도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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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